이거 젠장 오게 왜 날벼락이야? 아, 그쪽이라고 괜찮을까? 연방군은 전쟁을 확산시킬 셈이군. 아, 또 여길 잡아, 여기. 아, 이쪽이야. 근데 여긴 박물관이잖아. 으이, 으이,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. 아, 이건 변형 모빌 슈트야. 이 전차로 도시기지를 되찾으러 가는 거야. 여기서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맞서 싸워보겠어. 아, 저기 보이란다. 뭐? 이 위에 분명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? 도망쳐버린 거 아니야? 그렇지만, 야, 너 뭐하고 있는 거니? 이봐, 어쩌려는 거야? 무슨 짓이야? 오지마. 오지 말란 말이야! 아, 아저씨. 대피소에 준비해둔 산소마스크가 있긴 한데요.